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딘딘입니다 오늘 제가 굉장히 안 좋아하는 패션인데 꿀리기 싫을 때 입는 거거든요 명품을 안에 이렇게 입고 가려주는 이 뜻은 뭐냐 조금은 클라스가 있는 곳에 왔다 여기가 글램피딕 본사입니다 글램피딕 본사예요 그래서 굉장히 네고왕 같습니다 네고왕처럼 한번 가서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때? 안 꿀려? 괜찮아? 아니 뭐 그냥 진짜 네고왕처럼 들어가? 그냥? 글램피딕 부셔? 루피랑 같이 왔어야 되는데 자 한번 인터뷰를 해볼까?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네고왕입니다 네? 네고왕 딘딘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여기가 그럼 글램피딕 본사인가요? 네 맞습니다 본사 치고 되게 조용하네요 이거 위스키인가요? 아니요 이거 커피 먹투나는 거예요 아니 약간 직원분들이 약간 다 위스키 이렇게 조금 헬짝헬짝 할 줄 알았는데 네 아니 뭐 좀 새로운 거 없나요? 새로운 거요? 우리 주정뱅이들이 좀 신나할 만한 정보 같은 거 없어요? 그러면은 제가 정말 재밌는 공간 한번 제가 안내를 한번 해드릴게요 아니 여기 재밌는 공간이 지금까지 한번 가시죠 숨겨져 있는 공간이 있어서 오크통 있고 막 이런 데 있나요? 아 오크통 이쪽으로 제가 한번 안내해드릴게요 와 스피키티바쳐로 이렇게 돼 있구나 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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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야? 네 이건 제가 글램피딕 15년을 구성한 원행대를요 네 준비해놨습니다 누구세요? 아 저는 글램피딕 브랜드머스터고요 배 대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근데 앰버서더가 되려면 네 조건이 뭐예요? 아 일단은 미스키를 사랑해야 될 것 같아요 미스키를 사랑해야 사랑합니다 네 충분히 가능하실 것 같아요 사랑해야 되고요 또 그만큼 잘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입문이 글램피딕입니다 아 저도 그것 때문에 오늘 특별히 초청드립니다 아 일단 제가 오늘 뭘 하면 되는지 좀 네 제가 오늘 특별히 알콜이랑 딘딘이 저희 글램피딕 라운지에 VIP로 오셨잖아요 아 근데 여기가 네 저희 이런 데 오면 조금 설레는데 여기는 좀 일반 사람이 출입이 가능해요? 아니면 회사 복지예요? 아 원래는 이쪽은 일반 분들이 들어오시는 곳은 아니고요 아무나 들어올 수는 없고요 오늘 촬영이나 직원분들 교육 외부 일원들을 초청드려서 저희가 위스키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그런 행사를 할 때만 오픈되는 그런 공간입니다 아니 그러면 대표님이 그냥 아 오늘 끝나고 여기서 항상 하지? 하면 못해요? 아 그렇게만 하실 수 있죠 아 그러니까 저희 회사분들은 가능합니다 근데 여기 이제 CCTV가 있으니까 아 일반 사원분이 네 사원분도 가능해요 그럼 제가 오늘 여기 있는 제품들 글램피딕을 전부 다 맛볼 수 있게 해드리면 아마 회사에서 혼날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코어 레인지죠 그래서 12,15,18 그리고 이번에 따끈따끈한 신제품 저희 럭셀 레인지가 런칭된 게 있어요 아 신제품이 나왔어요? 네 그랑코룽이라고 11월 4일에 저희가 팝업 오픈에 따끈따끈한 신제품입니다 아이고 잠깐만 이거 보세요 26년 들어가시면 제가 하나하나 테이스팅 와 이거 멋있다 맛있죠 맛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저 앉을게요 일단 제가 오늘 그러면 럭셔리 라인부터 좀 테이스팅을 하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아니 럭셔리 라인 이게 그러면 26년이 새로 나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랑스리즈고요 26년 그랑코룽이 이번에 새로 출시된 따끈따끈한 신제품이고요 뭐가 다른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그러니까 그랑스리즈는 20년 이상급이잖아요 근데 전부 다 추가 숙성을 했어요 그러니까 일명 캐스크 피니싱이라고 얘기를 하죠 다른 숙성시켰던 통에다가 원액을 넣어서 추가 숙성을 시켜서 뉘앙스를 살짝 이렇게 입히잖아요 그래서 21년 그랑 레젤르바 같은 경우가 럼통에서 약 4개월간 추가 숙성 23년 그랑코루는 제가 샴페인을 발효시켰던 큐베케스크라는 게 있어요 큐베케스크에서 추가 숙성했죠 최장 6개월 그리고 26년 그랑코루는 프랑스의 최상급 꼬냑을 수송시켰던 통에다가 원액을 옮겨 담아서 최장 2년 동안 추가 숙성을 시켰죠 그럼 다 어쨌든 맛이 조금 조금씩 달라요 네 다 달라요 근데 보통 일반 이스키 회사들이 20년 넘는 제품을 추가 숙성을 잘 안 해요 솔직히 그렇게 말해도 비싸게 팔 수 있고요 무조건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이런 실험을 한다는 것 자체가 글램피드의 어떤 도전정신? 실험정신을 잘 표현하는 럭셔리한 레인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게 도전정신은 좋은데 맛이 도전 안하니만 못하면 안 되잖아요 아 그쵸 일단 테이스팅 한번 맛보는 걸로 시작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21년이죠? 네 이 제품이고요 아 라벨자트도 약간의 럼의 느낌을 내려고 만들었고요 색깔이 좀 화려하잖아요 남미의 열정을 표현하는 그래서 이렇게 럼캐스크라고 써있네요 네 써있습니다 자 어떻게 어떻게 마시면 되는지 좀 전문적으로 설명을 해주시죠 저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편하게 마시는 게 저도 그건 조수홍 기자님하고 다 같이 생각해요 그럼 말 놓을까요? 또 위스키가 이게 맛술이긴 한데 멋술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위스키의 맛과 멋을 제대로 느끼려면 조금 지키시면 좋은 게 있긴 해요 그래서 일단 일단 처음에 색을 먼저 보고요 진한 색 나온 거 보니까 에캐스크링이심을 좀 더 했겠구나 그 다음 향을 맡으시고요 그리고 가볍게 머금으시면 돼요 아니 근데 네 선생님도 이거를 한 다음에 입에 넣고 네 살짝 가글을 하시나요? 아뇨 아뇨 아뇨? 그냥 삼켜요? 천천히 입안에서 사르르 없어질 때까지 두죠 왜냐하면 이게 소개팅 나와서 하는 짓 중에 제일 꼴불견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테이스팅과 드링킹을 구분하는 게 좋아요 아 그래요? 테이스팅은 술의 맛을 정수를 다 내가 느껴보고 있다는 거잖아요 내가 술과 있을 때 술과 마주하고서 술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면 돼요 근데 드링킹은 옆에 사람이 있으면 같이 마시는 거잖아요 근데 뭔가 아깝잖아요 드링킹 할 때 어쨌든 얘랑도 난 대화를 하고 싶은 얘가 주는 그것도 있는데? 소개팅 옆에 사람 있는데 그 사람을 신경 써야죠 아니 근데 얘가 지금 그랑 레제르바가 나랑한테 있는데 이걸 어떻게 이거를 거부해요? 그럴 때 살짝 이렇게 하지 말고 아래로 그냥 살짝 아 이렇게 막 이거 하고 막 이렇게 막 이거 좀 흉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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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이스팅과 드링킹은 좀 구분했으면 좋겠어요 아 오케이 오케이 근데 오늘은 테이스팅 테이스팅 그래서 전반적으로 맛이 되게 단 편이죠 향도 단 편이고 슬르르 없어질 달콤한 피니쉬 근데 피니쉬가 생각보다 그렇게 길진 않은데요? 그렇게 길진 않아요 부드럽게 마시기 좋은 네 부드럽게 마시기 좋은 오 좋네요 그런 특징 때문에 얘가 시가하고 되게 잘 어울리고요 전에 왜 또 보니까 아이스크림하고 같이 드시는 아이스크림 기사님이 그때 추천해 주셔가지고 얘도 그렇게 먹으면 되게 맛있어요 아일라 아이스크림에 얘를 뿌려서 먹으면 위스키 아포카토 같은 느낌이 들죠 되게 잘 어울리는데 약간 아 나 위스키 잘 못 먹어 아 나 위스키 싫어해 하는 분들한테 아 그럼 이거 아 위스키 아포카토 한번 먹어볼래? 하면서 주면 되겠네? 아 그리고 저 궁금한 게 있는데 네 맞습니다 이렇게 글램피딱으로 로고가 박혀있는 것들 있잖아요 맞아요 이거는 시중에서 판매가 불가능해요? 판매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런 잔들은 만들어서 행사할 때 창밥 기념품이나 아니면 뭐 이렇게 이거 사면 이렇게 하나 정도 주고 하던데 네 그런 패키지 만들 때 이것만 따로는 못 팔죠? 네 판매하는 건 아닙니다 좀 주세요 집에 갈 때 아 그렇지 않아도 저 따로 준비해라 아 진짜 아 아 이게 입방정이야 가만히 있으면 받을 걸 자 다음 그러면 23년 그러니까 얘가 그랑쿠르급 샴페인을 바로 시킨 통에서 추가 후손을 시켜서 네 이름까지도 그랑쿠르급이죠 아 기대되는 걸 아 지금 테이스팅인가요? 드립이프인가요? 네 지금 테이스팅 아 지금 테이스팅 저와 함께 하시니까 오 조금 진하네 색이 아까보다 아 네 이거는 아까 그랑리세르바보다는 피니쉬가 조금 더 긴 것 같아요 조금 더 네 조금 더 저는 앞에 게 이제 좀 위스키 입문 아 입문하기엔 너무 비싸구나 저게요 근데 입문자가 기분 낼 때 누가 사주면 저거 먹어라 어 그런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자 이제 메인을 한번 알겠습니다 너무너무 떨립니다 너무너무 떨립니다 그랑코른? 네 그랑코른이라고 해요 아 왜 코른이에요? 아 이게 프랑스어로 코른이 왕관을 뜻해요 왕관 그래서 병 마게티는 약간 왕관처럼 생겼고요 보면 병에도 되게 금방 무늬로 화려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프랑스 왕궁에 있는 그런 무늬들 이야 이거 진짜 진짜 뭔가 멋있죠 왕실에서 먹을 것 같은 느낌이 와 이게 끝판왕인거죠? 글램피디 그랑스 위즈 럭셔리 라인의 끝판왕인거죠 아 씨 야 근데 그걸 준다고 나 갈 때 네? 아 그건 안 줘? 아 왜? 이거는 그러면은 어디서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테이스팅 하려면 여길 와야 돼요? 아 지금 이게 이게 아주 소량 수입돼서요 현재 아마 들을 수 있는 곳은 신라호텔 저희 팝업 공간 정도 밖에는 없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소수 이제 조금씩 물량이 들어오면 풀릴 것 같고요 이야 이게 갈수록 색깔이 영롱해지네 네 진해지죠 와 어머 맛있죠 완벽하네요 딱! 완벽하게 팍! 아 완벽하게 팍! 네 감사합니다 아니 이 스파이시함도 딱 여기서 더 세지면 안 될 것 같은데 멈추고 피니시도 여기서 좀 나가면 안 될 것 같은데 뚝 멈추고 약간 프랑스의 귀족 왕식 귀족 같은 느낌 아 진짜 다르구나 프랑스 최고의 증류주 그러면 꼬냐기로부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스코틀랜드 최고의 증류주는 위스키? 최고와 최고가 만났는데요 그렇죠 최고와 최고가 만났어요 일단 병 자체가 너무 고급진 거야 뭔가 이 금장으로 이렇게 다 화려하게 이렇게 돼 있는 거 이게 케이스도 한번 보셔야 되는 게 그러니까 이거 우리 아빠가 정말 좋아하겠다 야 이거 우리 아빠가 정말 좋아하겠어 보시면 이렇게 돌아가요 근데 안쪽에 와 이거 우리 아빠 매일 열어볼 것 같다 야 이렇게 안쪽에 프랑스 왕실에서 그려진 것 같은 그런 프레스코어가 기가 막힌다 이대로 갖고 가 인서트 따야지 인서트 따야지 인서트 인서트를 안 떴어요 클로즈를 클로즈를? 한 잔 더 주세요 더 달라놨습니다 아니 인서트를 안 담아 지금 제가 못 달라놨 이거 뭐 인서트 따세요 이제 인서트 할게요 제가 알코랑 딘딘 구독하고 있거든요 제가 특히나 2화 되게 재밌게 봤어요 조승원 기자님하고 네 기자님하고 한 거 네 기자님하고 한 거 되게 재밌게 봤는데 처음 마셨던 위스키가 글램피딕이라고 보셔서 저희가 꼭 추천드려야겠다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저희 글램피딕도 유튜브 채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글램피딕 유튜브 채널 두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 하나가 오늘의 바라는 프로그램이고요 오늘의 바에서는 숨겨져 있는 보석 같은 바를 제가 소개를 해드려요 예를 들어서 여태까지 간 곳 중에 좀 아 요런 데 좀 있었다 예를 들면 아이스 카빙 로봇을 갖고 있는 바도 있고요 아 진짜? 아니면 환경으로 생각하는 그런 칵테일도 만드는 바가 있어요 오늘의 바? 되게 괜찮네요 그럼 또 다른 거 오늘의 바 말고 마이 글램피딕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마이 글램피딕이라는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위스키를 색다르게 즐기는 것들을 소개를 해드려요 예를 들면 얘를 활용해서 비눈을 만들고요 너무 아까운데? 왜요 왜요? 이게 뭐예요? 저희는 향초를 만든 거예요 저희가 그램피드 15년에 향이 나는 향초 마치 어림이 들어 있는 위스키잔만 이게 사실은 초인거죠 저쪽에 뭐 위스키 비누도 있고요 그램피드 15년에 테이스노트가 벌꿀향이거든요 이게 저희가 이렇게 벌꿀을 상징화시켜서 그램피드 15년을 넣어서 비누를 만들었어요 저희는 다양한 걸 보여주고 싶어요 꼭 위스키가 맛있는 것에 국한되는 게 아니다 어느 정도 들어가요? 얘가 아마 그때 15ml? 아 한 잔도 안 넣는구나. 약간 쏟은 정도구나. 난 또 이거를 벌컥벌컥 붓는 줄 알았지. 벌컥벌컥 붓으면 가깝죠. 너무 적냄이 없지, 그러면. 아 50년! 봐야죠! 문 열고 젤 준비해라, 수빈아. 대박이다, 이거 진짜. 와, 이거 어서 봐. 이게 열쇠가 있어야 되는구나. 지금 열어놨고요. 와, 죽인다, 이거 찍어야 돼. 이거 뭐야? 이게 책으로 탈식 노트하고 저의 가문의 역사. 와, 이거 잠깐 빼보면 안 돼요? 이렇게. 손 떠는 거 봐, 형. 5,600만 원 정도. 잠깐만, 씨. 한 번만 찍을게요, 사진. 맛인 척. 맛인 척. 아, 잠깐. 이거 같이 걸려줘야지. 아, 정말. 와, 죽인다. 이 제품이 되게 좀 뭐라 그럴까요? 저 귀한 게 이제 이 제품 생산이 중단됐고요. 이게 그러면 계속 오르겠네. 그쵸. 와, 대박이다. 50년? 네, 50년. 와, 너무 예쁘다. 어머, 얘 어떡하니? 와, 진짜 이거 하나 갖고 싶다. 잘 가. 와, 대박이다. 이거 한국에 몇 명이 나오고 있어요? 한국에 총 3병 들어왔고요. 전부 다 판매된 거로 제가 알고 있어요. 와, 현타. 그래도 그랑콜은 네, 그랑콜은 있습니다. 아, 좋아요. 인서트 땄나? 땄어? 아니, 그럼. 자, 그러면 한번 코어 레인지를 이제 한번 먹어볼까요? 네, 12년으로. 제일 판매량 1위가 뭐예요? 15년이에요? 12년이에요. 12년? 아무래도 그렇구나. 12년 같은 경우가 가장 많이 팔리기도 하고 또 상을 가장 많이 받기도 했어요. 근데 아, 병이 바뀌었네. 옛날에는 뭉뚝했거든요. 좀 모던하게 바뀌었고요. 글랜피딕 뜻이 사슴의 계곡이잖아요. 그걸 디자인으로 표현했어요. 아,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맞아, 계곡이 글랜이 있고 피딕이 가운데 있죠. 그래서 글랜, 피딕. 추억이 변한 거 같아서 좀 아쉬긴 하네. 살짝 성형 수술을 했는데 그대로입니다. 원액은, 속마음은 똑같아요. 아니, 성형 수술이 아니라 집을 이사 갔다고 하죠. 아, 이사요? 시술? 아니, 집을 이사 갔다고 해. 자, 한번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얘 하이볼로 마시면 되게 맛있는데 하이볼 드신 적 있어요? 아, 저는 약간 그 생각이 있어요. 미스키 하이볼. 약간 아까운 느낌이 좀 있어요. 하이볼도 약간 좀 편하게 마실 수 있는 하이볼이고 좀 더 하이엔드 하이볼도 구분한다면 얘는 하이엔드 하이볼이고요. 그린피트 12년의 특징이 약간 서양배나 청사 같은 상큼함이 있거든요. 그 상큼함이 하이볼하고 되게 잘 어울려요. 그러면 한 잔? 하이볼 한 잔 말아주시죠. 하이볼 알겠습니다. 아니, 또 뭐 준다는데 안 먹나? 뭐 그럼 알코올 왕이 여기 와서 어쩔 수가 없지 뭐. 글라스 이렇게 선을 그어놨어요. 아, 거기까지만 따르라고? 오랜 친구 만나는 기분이 좋아요. 12년이요? 뭔가 아, 그냥 편안하다 진짜. 다른 것들은 약간 뭔가 막 내가 느껴야 될 것만 같고 어, 이거를 즐기지 못하면 안 될 것 같고 이랬는데 그냥 얘는 그냥 놀이터에서 뛰놀던 내 친군과 내 친군이에요? 하이볼 제가 만들어 드렸고요. 아, 네. 일단 마셔보겠습니다. 네. 청량하고 시원한 느낌이 여름에 드시면 되게 좋아요. 그냥 이건 좀 상큼하네요. 봐봐, 내 손은 자연스럽게 여기로 가잖아요.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얘는 새로운 친구라서 새로운 친구랑 약간 좀 나설 것 같아요. 얘는 지금 나랑 헤어지고 다른 사람 만난 느낌인 거야, 지금. 내가 아는 애인데 언제 이렇게 변했지? 약간 이런 느낌? 저 힘들 때를 항상 좀 같이 해준 친구예요. 얘 그러니까 돌식 느낌인 거야, 얘는. 아니, 무슨 소리 하지? 손을 많이 넘으시네요. 15년. 15년. 오늘 진짜 많이 안 마신다고 약속했는데. 15년 같은 경우는 얘는 이제 벌꿀처럼 달콤한 15년의 특징이고요. 솔레라 방식이라고 스페인에서 쉐리 와인 만들던 방식을 응용해서 리스키를 처음으로 만든 게 15년이에요. 그러니까 와인 통들을 여러 개를 쌓아놓고 서로 파이프로 다 연결하는 그런 방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래 수송된 와인과 어린 와인이 잘 조화되도록 하는 방식이 있는데 얘, 그램피티 15년 같은 경우는 그 방식을 이제 차용해서 위스키를 만들었죠. 사실 15년이 언제 어디서 사람들하고 뭐 좋은 자리가 있거나 할 때 15년 들고 가면은 약간 짜식 너, 너 술 마실 줄 아는 애구나? 약간 이런 게 나오죠. 그럼 위스키 아마 처음 접하실 분한테도 15년 추천드리면 성공할 것 같은 게 좋죠. 12에 비해서 훨씬 얘가 더 달콤하죠? 술이 동글동글하고 어느 자리에서나 다 잘 어울려요, 무난하게. 아니 근데 술이 계속 지금 말씀하실 때 동글동글하다라는 멘트를 하시는데 그게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날카롭게 각이 져 있지 않고 부드럽고 오일리하게 입안을 감싸는 느낌?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위스키의 맛을 본인만의 표현법으로 표현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일단 그러면 혹시 뭐는? 에이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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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경우는 얘가 조금 오크에 타닌이 강한 편이에요. 그래서 에이틴을 만들 때는 딱 오크통 150개 분량의 원액만을 사용해서 만들기 때문에 조금 더 신경 써서 만드는 게 있고요. 유스키 특유의 나무 향이나 스파레시함을 좋아하는 분들은 에이틴을 되게 좋아하시죠. 에이틴은 타닌 때문에 입안을 좀 더 꽉 조이는 느낌이 있죠. 그리고 왜 그 유스키 드시던 옛날 우리 아버지들이 캬 하시는 그때 그 느낌이 에이틴은 살아있어요. 지금 입을 이렇게 약간 이렇게 쭉 하는 게 그게 타닌 때문에 그런 건가요? 타닌 때문에 입이 갑자기 압박붕돼서 이렇게 쫙 꽉 조이는 느낌 이게 또 고기하고 되게 궁합이 좋아요. 바베큐와 스테이크하고 되게 잘 어울리고요. 또 에이틴의 이 특유 향을 또 마시지 않고 느껴보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해요? 제가 증류소 장애인분들께 배운 건데요. 보시면 깨끗한 손바닥 위에다가 에이틴을 한 방울만 더 주세요. 아깝게 뭐하는 거야? 해봐야 돼. 딱 한 방울. 비싸니까 한 방울만 그다음에 손을 가볍게 비벼주는 거예요. 비비면 체온 때문에 알콜이 증발해요. 그리고 위스키가 갖고 있는 핵심적인 향만 손에 딱 날리죠. 근데 이걸 뭐야? 이걸 뭐가 날리는 거야? 달라요. 그리고서 향을 맡아보세요. 와 이 스멜. 조금만 한 방울만 한 다음에 부드럽게 비비세요. 그래서 알콜 날리고 향 맡아보세요. 오 벌즈비 알아요? 그 향 나네? 그 향 같기도 하고 마치 찜질방이나 오래된 나무 가구나 히누키탕? 히누키탕? 네. 그렇죠. 그런 나무 냄새. 오 와 신기하다 이거. 이거 꼴불견이야? 갑자기 소개팅하는데 갑자기 소개팅하는데 잠시만요. 아 아 그룹은 싫어하는데 그렇게 하죠. 만약에 소개팅 면을 만났어. 뮤스키를 못 드시는 분이야. 그러면 뮤스키를 드시자고 아 스멜 아 너무 아쉬운 게 이제 슬슬 마무리해야 되는데 오늘 근데 진짜 많이 배워가요. 왜냐면 저 잘 몰랐거든요 사실?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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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하게 먹는 위스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냥. 근데 이렇게 이렇게 있고 막 이런 역사가 있고 뭐 몰랐어요. 네. 오늘 저희 이렇게 글램피드 라운지를 방문하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 제가 너무 좋은 술들을 마실 수 있어서 한 번 안아봐도 될까요? 아 그럼요. 뭔가 알잖아. 그쵸. 아 누가 이렇게 보내는 거야? 아니 자꾸 누가 나한테 주식을 추천해 모르는 번호가 근데 막 다음날 13% 올라 있고 15% 올라 있어 매일 오 소름돋아 그래서 내가 지금 몰라서 그냥 모른 척 하고 있는데 아 씨 궁금하긴 해 이름이 예림이래 자꾸 예림 씨요? 네 누군지 모르겠네 나중에 저한테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아멘. 아멘.